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첫 방문이죠 첫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진들이 제공하는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보면 국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고 옆에 당 서열로 보면 1인자가 이준석이니까 이준석이 그다음에 권성동 씨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다 기존 질서를 굉장히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진석 의원은 충남 부여에 출마해서 현장에서 투표 참관인이 발견한 투표지 부류기 오작동 오작동이 아니죠 투표지 부류기가 뭔가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기사회생했죠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냈던 박수현 씨를 물리치고 오선 의원이 돼서 지금은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씨도 강릉시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어느 도적이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조심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그런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진압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준석과 하태경이죠 이준석과 하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선거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의 없는 인물들이 포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아마 이게 대통령이 국회 방문을 맞추고 나오는 사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안철수 씨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하태경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 정치적 촉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많은 의원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참 이제 유시가 진행될 때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을 잡은 상태거든요 이 부산역을 나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릿속에 하태경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이제 배상수님이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정괴제님은 자주 좋은 의견을 남기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전체와 싸워야 되는 엄청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비님은 윤석열 이꼴은 하태경 이꼴은 권성동 이꼴은 안철수가 모두 다 부정선거의 침묵자들입니다 JPD님은 윤석열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라고 뽑아준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SC배님은 다음 주 재판이 분수력이 될 듯 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재판하는 대법관들도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나라고 또 대통령 중심제 나라 가운데서도 대단히 대통령의 힘이 유무영의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 의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대통령의 의증이 어떠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동훈 씨가 소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기 소신껏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항한 1호 지시가 추미애가 없었던 정권 범죄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거였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는 정치권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더물 정도로 그렇게 큰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적으로 최대 난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런 문제를 여기 하태경에 포진하고 있고 여기가 이준석이가 포진하고 있고 그 뒤에 정치판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정진석 씨가 포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소위 선거 정의를 좀 말끔하게 이렇게 구현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선거 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태경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순수한 의도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태경 씨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기본적으로 그런 가수왕을 뽑는 프로듀스 101의 그런 실체 소위 디지털 조작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씨가 이런 종류의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낯어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 그냥 무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본인한테 직접 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의 김민전 교수가 총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 중간에 캠프가 바뀌면서 그만두게 됐지만 그때 김민전 씨의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서 김민전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저는 그때 그 소식을 접하고 이 양반이 무슨 특별한 하태경 씨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논의가 전개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양반이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쭉 그동안 다 밝혔지 않습니까 서울구청장 선거 부정 문제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부정 문제 2018년도에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광역도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군 레베 지방자치단체장 대선에서의 사전투표 조작권 그 이제 모든 것들이 같은 유전자 같은 부모 밑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공통점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속적으로 부정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 것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저는 이 문제를 2년 넘게 계속해서 추적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를 이렇게 들이밀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은행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그런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촉이라는 것이 감각이 있는 것이죠 특정 이슈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런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꼭 지금이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는 기분인가 하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두고 데자뷰 혹은 기시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것을 한번 본듯한 맹악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시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데자뷰라고 그렇게 부르죠 꼭 지금 상황이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한 그런 증거물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 때 한 100여 건 정도의 4.15 총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씨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 이후에 100여 건 정도의 소위 수사나 고소고발 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때 부정선거를 아주 열심히 추구하던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음 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모두가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조국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주도했지만 그것은 윤석열 씨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검찰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리를 위해서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모든 정황을 미뤄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온 것이 상당히 정치적 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것이죠 정치권 전체가 관련되어 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할 가능성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감각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 이후에 벌어졌던 검찰총장 시절의 그런 상황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진도 보면 이게 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 이게 다 이런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다시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야당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거전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씨를 우리가 찍을 수는 없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절효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결국 나서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한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거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냥 똥을 밟은 것처럼 그냥 재수 없는 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요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도 냈지 않습니까 물론 무산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목소리가 큰 이준석과 그리고 하태경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압이 당한 거죠 수적으로 다수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수의 열렬하고 강성 멤버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진압되기도 하고 통과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런 사진은 상당히 시사는 바가 크다 하태경과 손을 잡은 윤석열 이것은 그리고 국회를 방문해서 여기에 지금 하태경이 있는 이 모습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낮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양반이 그냥 무난하게 덮고 넘어가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